카페에서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재미난 건 없지? 저희 신메뉴를 보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어떠세요? 우와, 좋아요! 마실래요? 그럼 준비해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어서 마셔보자 감사해요 너무 맛있어! 근데 무슨 일이지? 머리가 파란색이 되었어 더 마셔볼까요? 이게 뭐지? 어라? 손님들이 사라졌어 블루 챌린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어디지? 아하! 내가 먼저 해도 돼? 이게 뭐야? 바퀴벌레야! 어떡해, 이런 일이! 어쩌겠어, 내 것도 보자 이게 뭘까? 뭔가 있긴 한데 여기를 눌러봐 아하! 이걸 제거해보자 어떻게 됐어? 우와, 굉장한걸 어디 한번 맛을 볼까? 너무 셔! 매우 쉬지만 매우 맛있어 더 맛있을 거야 너무 셔! 매우 쉬지만 매우 맛있어 재밌어 보이네 나도 먹어봐도 돼? 무슨 소리야, 내 건데 어라? 벌써 끝이야? 꿀 좋다 아이스크림을 위한 최고의 날이군 이게 뭐지? 수류탄? 알려주세요! 뭐? 왜 터지지 않는 거야? 어라? 내 아이스크림! 안 돼! 자,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너가 내 아이스크림을 망쳤어! 이제 너의 차례야 뭐? 바퀴벌레를? 싫어! 너무 징그러워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맛있는데? 마음에 들어? 응, 엄청! 어라? 근데 바퀴벌레가 어디 갔지? 설마... 내 입안에 있어! 끔찍해! 어서 떨어져! 쌤통이다 남은 건 먹지 않을 테야 안 되지! 너무 징그러워 이걸 어떻게 먹어? 좋은 생각이 있어 마술을 보여줄게 잘 봐 하나, 둘, 셋 와우! 내 환상의 아이스크림! 이게 뭐지? 또 누가 뭘 버린 거야? 얼마나 더 할 거야? 오, 안 돼! 내 아이스크림! 너 망쳐버렸어! 이건 모두 그녀의 탓이야! 자, 짜잔! 너! 너희가 내 아이스크림을 망가뜨렸어! 뭐? 자, 이거나 먹으면서 반성해! 맙소사 다시 돌아왔네? 이제 내 차례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하! 미니 변기통? 너무 귀엽다!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막대 사탕을 찍는 사탕 가루야! 어떤 맛일까? 어서 먹어보고 싶어! 찍어서 먹어보자! 굉장해! 엄청나! 너무 맛있어! 비타, 내가 부럽지? 두 번째도 먹어봐야지! 두 번째 막대 사탕도 여기에 찍어서 이렇게 먹어야 더 맛있을 거야! 됐어! 완벽해! 더 맛있는 건 있을 수 없어! 이제 너의 것을 열어봐! 그래! 나도 맛있는 게 있어! 우와! 모조리 먹어주겠어! 먼저 젤리를 구워야 해! 그런 다음 특수 젤을 바르자! 얼마나 멋진지 좀 봐! 이럴 수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야! 벗겨지지 않게 젤리를 젤로 채울 거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아하! 조금은 시지만 맛은 있어! 난 다 먹어버리고 싶어! 맛있어 보이네! 혹시 내가 너에게 이걸 주면 너도 줄래? 안될 리가! 막대 사탕을 주면 내가 젤을 채워줄게! 좋아! 완벽한 맛 그 자체야! 너무 멋져! 고마워! 여기 이건 너의 것이야! 우와! 젤리가 어떤 맛인지 먹어보고 싶어! 우린 최고야! 맞아! 멋져! 손가락까지! 봐! 혀가 파래졌어! 나도! 이제 내가 첫 번째로 할래! 무엇이 있을까? 레고? 이건 레고 장난감이야! 근데 이건 못 먹는 거잖아! 잠깐! 무슨 냄새지? 이건 초콜릿이잖아! 너무 엄청난 맛이야! 양도 많아서 매우 만족해! 근데 이걸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우와! 정말 굉장한 성을 세울 거야! 우와! 굉장해! 정말이네! 나는 그 중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아름다운 성을 지울 거야! 나도 만져봐도 돼? 안 되지! 이게 뭐지? 굉장히 귀여워 보이는데 어서 먹어보고 싶어! 근데 안 열려! 너가 힘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약하지 않아! 보여줄게! 너무 멀리 갔네! 슬퍼! 다 흩어져 버렸어! 하지만 열었잖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 자! 이제!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나쁘지 않은걸? 이제 전부 내 입으로 넣을 거야!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매워! 입에 불이 나는 것 같아! 뭐? 불이 난다고? 너무 매운 걸 먹어서 그래! 적힌 걸 읽어봐! 참을 수 없어! 터질 것 같아! 내 성! 뭐 하는 거야? 내버려 둬! 그건 녹고 있잖아! 어떡하지? 아하! 이게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거야! 했어! 더 이상 맵지 않아! 휴! 돌아왔군! 하지만! 내 성! 웅덩이만 남았네! 너무 아름다웠는데! 어떻게 태울 수 있니? 난 거품으로 뒤져볐어! 이제 같이 해보자! 우와! 너무 예쁘잖아! 달팽이 같아! 멋진걸? 와우! 너가 먼저 해! 그래! 이건 달콤한 립스틱이야! 입술에 발라줘야 해! 이렇게! 끝내준다! 고마워! 이건 뭐지? 과자? 접시에 담아야지! 얼마나 예쁜지 좀 봐!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맛있는 입맞춤! 입술이 과자투성이가 되었어! 멋진데? 이제 맛을 볼 차례야! 엄청나! 정말 놀라워! 이제 너 차례야! 맞아! 내 차례야! 나에겐 막대기가 꽂힌 재밌는 눈이 있어! 어울려? 완벽해! 나도 과자가 있어! 접시 위에 담아보자! 웅! 와우! 떨어지는 게 너무 재밌어! 됐다! 다음은 눈이야! 이 과자로 목욕시키면 더 맛있을 거야! 완벽해! 결과를 맛볼 시간이야! 그리고 나에겐 다른 하나가 더 있지! 정말 맛있어? 그럼 나도 먹어보고 싶어! 그리고 막대기에 뭔가 있어! 놀라워! 맛있어 보여서 너가 너무 부러워! 이제 마지막 막대기가 남았어! 비타! 무슨 일이야? 왜 슬퍼하는 거야? 어떡하지? 좀 나눠줄까? 뭐? 나에게? 너무 고마워! 천만에! 근데 이게 무슨 맛이야? 엄청나! 이제 우리 친구들과 특별할 시간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저는 막내가 여